나를 믿고 나가지 않겠니? 아픈 부인께 얼마나 지금 정성이신데요? 다들 부러워합니다 꼭 다른 아이 같다 저와의 그리여는 적 없습니다 그리여, 즐거워라 죄다 치여, 바보군 사방망은 무서운 관념사 나 어쩐지... 죽고 싶어서 잘 해버려봐 죽지사는 내 정신로 살만 누이가 모른다고요? 그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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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누리한테 어떻게 그래? 어떤 마음으로 형님을 대하는데 네 같게 함부로 이러냐고! 언니가... 언니가 황당님을 찾아야... 징UST 이유는 저에게 이미 그때로 날 버릴 수 없다. 제 달에 인사를 못했는데.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될 거 같아. guess the moment. Wow True The moment. 한글자막 by 한효정